7번 문제입니다. 함수식을 묶어버리니까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함수식 출력값을 연결하는 건데 max, left, round, even, int입니다. 자, 다 하는 거죠? max 최대값, left, 왼쪽, round, 반올림 이번은 가장 가까운 짝수인 정수로 나타내되 양수는 올리고 음수는 내려요. int는 소수점 이하 버리고 가장 가까운 자리수 정수로 내리는 추가로 5대는 홀수로 변경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이 중에 최대값, 맞죠? 이 중에 왼쪽에 2개, 8구 맞죠? round 하니까 반올림하게 첫 번째 자리수에서 반올림한 거니까 0.7 맞죠? 그리고 2번인데 음수란 말이에요? 내렸죠? 그리고 int 떼고 나서 올리는 뭐가 틀렸습니까? 얘가 틀렸죠? 무조건 내리라고 했잖아요. 내리라고 했는데 왜 반올림을 해요? 그래서 끝자리가 3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겠네요. 8번 문제입니다. 이메일 사용할 때 내 티켓 이건 이리예요. 그래서 보고서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메시지 끝에 포함시켜야겠죠. 상사가 확인 안 하면 알아서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되죠. 확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사가 확인하라고 다시 연락을 해주는 게 맞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됐죠. 가능한 한 요점만 작성해야 읽기 편하겠죠. 보내주고 나서 주소를 확인 또 해야 됩니다. 9번 문제입니다. 새로운 it 신기술에 대한 대화가 있습니다. 잘못 말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은행에서 이동 점포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비콘은 블루투스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걸 이용하면 유용하겠죠. 김사원 얘기 맞네요. 최사원 얘기 좀 봅시다. 은행에서 SNS 공식 계정 개설했다고 합니다. 쉽게 검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큐레이션 기능. 큐레이션 기능은 그게 아니죠. 자 SNS에서 쉽게 검색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진 올릴 때 뭐 붙입니까? 해시태그 붙이잖아요. 최사원 잘못 얘기했네요. 오대리 얘기 좀 봅시다. 요즘 은행들은 사물인터넷 핀테크에 관심이 많죠. 사물인터넷 이전에는 담보가 될 수 없었던 예를 들어서 소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 못 빌려요. 왜냐하면 은행은 부동산만 담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소는 어떻게 돈을 빌리냐? 전당포에 맡겨놓고 돈을 빌려야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러다 보니까 소한테 사물인터넷 칩을 설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 다른 데로 갔는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걸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 상품을 만들 수 있죠.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핀테크 아니에요. 요즘 은행에서 핀테크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죠. 맞는 내용이네요. 박대리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얘기 나와 있죠. 가상화폐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은행 강도가 빈손으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네요. 나이 든 사람들 스마트폰 이용하는 경우가 늡니다. 고령자는 실버 세대 인터넷 검색하는 사람을 서퍼 실버 서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박과장 얘기 좀 보도록 할게요. 대면 얼굴 보고 비대면 얼굴 안 보고 대면이라는 게 오프라인 얘기하는 거죠. 비대면은 온라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유통 채널을 옴니 채널이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최사원 2번이 되겠네요. IT 기술 용어 좀 정리해 볼까요? 해시태그 얘기했죠. 앞에서 설명했던 큐레이션 서비스는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컨텐츠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IPTV 같은 데서도 큐레이션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죠. 여러분 음향기기에서 블루투스 사용하고 있죠.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비코는 먼 거리에서도 가능합니다. RFID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NFC는 가까이 근데 비콘의 경우는 최대 70m까지 가능해요. GPS를 이용해서 위치 파악할 때 가끔 잘 안 맞죠. 비콘은 더 정교합니다.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 이걸 유비쿼터스라고 합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눌러싸고 있는 가전제품 IT 기기, 창문, 가스 밸브 이런 것까지 다 인터넷에 연결되는 인터넷 오브 things 이게 사물 인터넷이죠. 더 편해질 수도 있겠지만 보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핀테크, 파이낸셜 금융과 테크닉, 기술의 합성어입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대표적이죠. 요즘 암호화폐, 암호화폐라는 표현을 안 쓰고 가상화폐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디지털화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법적으로는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가상화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그와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령층 실버서퍼도 있습니다. 옴니채널, 여러 개 유통채널이죠. 이거하고 좀 헷갈리는 표현이 있어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 O2O라는 개념은 서비스나 마케팅에서 주로 이용합니다. 그럼 옴니채널하고 다른 거냐? 아니요, 비슷한 개념인데 옴니채널은 유통채널을 O2O는 서비스나 마케팅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10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사람의 대화에서 유추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박이사 얘기로는 별도의 데이터 센터 구축하지 않고 서버 이용한다고 하네요. 유사원 얘기해 보면 쓰리 스크린 시대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내려서 쓰고 다시 올려놓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내려 쓰는 근데 그 서버가 어디 있어요? 저기 어디 구름 너머에 있겠죠? 저기 어디 구름 너머에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웹하드에서 더 발전된 개념이에요. 웹하드는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외장 하드가 웹상 있다는 개념까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은 별도의 데이터 센터 없이 그때그때 꺼내 쓸 수 있어요. 단지 그 서버가 저기 어디 구름 너머에 있는 위치를 알 길은 없겠죠. SNS, 메신저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